샌님들 아침 운동을 마치고 타겟에 왔는데요. 오늘은 9월 신상품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바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제가 요즘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 아직 있습니다. 12불인데 제가 이게 편해서 끼는 거예요. 이 선글라스가 가볍고 플라스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것은 얼굴에 열이 오를 수 있죠. 화장품 신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히어로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여기 좋은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패치가 나와있네요. 이런 게 브레인드별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통에 여러 개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이건 6개? 그러니까 3번 붙일 수 있는 게 15불이니까 그렇다고 통에 여러 개 들은 것보다 효과가 더 좋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레티놀 패치도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로 니들 패치죠. 이건 6개 패치가 들어서 25불인데 이 사람처럼 붙이면 한 번에 25불 쓸 수 있습니다. 니들로 찌르니까 피부에 좀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하루에 25불씩 쓸 수 있나? 하루에 25불씩 쓸 수 있으면 이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어로가 원래 여드름 제품형이었는데 요즘에 스킨케어 라인을 확대했습니다. 아이크림도 나와있는데 약간 뭐랄까 반짝이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바로 브라이팅을 할 수 있는 아이크림. 이것도 24불인데 이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예전에 패치만 나올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포스쉴드 선크림 이거는 아이오브 할인할 때 사줄 수 있죠. 이게 20불인데 20% 정도 할인하면 사줄 수 있고 이거 다음 버전 골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바르면 너무나 뭐랄까 블론즈 바른 것 같은데 이런 백탁 있는 것을 바르고 조금 얹어주거나 아니면 섞어 발라서 그냥 이렇게 백탁 가리는 용으로는 사용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큐롤로지 아직도 이거 정기 구독을 끊지 않았는데 이제 곧 끊겠죠. 이거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큐롤로지가 트레티노인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여긴 약간 여드름이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요즘 레티놀 계열 섭스크리션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격이 싸지 않아요. 한 병 주문하는데 한 60불씩 그건 60대에 넘어가자. 제가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지금 세라비 클렌저 중에 새로 나온 게 이거죠. 포밍 오일 클렌저. 굉장히 건성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오일 클렌저를 안 쓰다 보니까 이걸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는데요. 오일 클렌저에 세라마이드를 섞어놨다. 극건성이신 분들? 이 하이드레이팅 정도도 건성 피부에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얼굴에 오일감이 남아있어야 될 정도로 건성이신 분들에게는 괜찮을 거예요. 세 가지 세라마이드와 스쿼렌과 히알루론산 들어있다.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건조하지 않은데 이제 찬 바람이 불어서 저녁에 히터가 돌아간다 하면 이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토너도 신제품이 나와있는데 노말 투 드라이 스킨. 이거는 사이즈에 비해서 10불. 그렇게 가성비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패시피카에서 이 마사지 글로브가 나와있는데 제가 이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거든요. 어딘가 갖고 있는데 이걸 시원하게 해서 마사지하면 좋긴 한데 취급주의입니다. 눈만 흘끼면 깨질 수 있어요. 20불 49센트. 운동하고 슈퍼 왔냐? 일은 언제 하냐? 네, 일하러 이제 오후에 갈 거예요. 오늘이 제가 굉장히 9월달 회사일 중요한 걸 결정을 하는 날이라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평생 제가 마케팅 일을 했잖아요. 분야를 바꿔가면서 여러 마케팅 일을 했는데 이제 그중에 화장품 일을 가장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제품들을 받고 거의 모든 제품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제품을 조금만 제가 업데이트해주면 아직 최강의 화장품 지식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매달 신제품을 살펴봅니다. 바니크림에서 비타민C 세럼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게 35ml짜리가 19불이니까 이 바니크림도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는 건데 향이 들어있지 않고 피부 친화적인데 세라마이드와 비타민C를 배합해두었다. 이게 테트라헥실레실 아스코베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유도티 중에 테트라헥실레실이 들어있는 건데 민감성 피부, 일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이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제품이긴 하나 웬만한 비타민C를 발라도 괜찮다. 그러면 이 바니크림 테트라헥실레실 아스코베이트를 19불에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ROC에도 이 레티놀 패치가 나와있습니다. 피부에 찔러서 집어넣으니까 훨씬 침투가 잘 된다. 어드밴스드 레티놀과 헤알루론산과 펩타이드가 들어있다. 눈 밑에 묻히고 팔자주름 라인까지 붙인다 하면 하루에 4개를 쓸 수 있겠죠. 붙이고 자면 뭔가 즉각적으로 주름이 펴지는 것 같은 기분을 살짝 느낄 수가 있습니다. ROC 신제품 중에 아이밤이 있죠. 그게 지금 27불이기는 한데 가끔 아이밤을 휴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약간 색깔도 들어있어서 브라이트닝 효과를 낼 수 있다. 퍼프해주고 다크서클도 없애준다. 비타민C 라인이기 때문에 다크스파 막 내려오는 분들이 오후에 갖고 다니면서 발라주기 좋은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것도 세일 나올 때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밑에 뭐가 살짝 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느 날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땀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케미컬과 햇빛이 섞이면서 그게 땀하고 뭉개지니까 이게 드라이 되면서 드라이 패치처럼 눈 밑에 뭐가 생기니까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땀을 닦아내고 보습을 살짝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올레이에서 엑지마 라인이 나왔어요. 아토피 피부용으로 페이셜 클렌저와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선크림 SPF 30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 콜라이달 오트밀입니다. 가격이 지금 30불 35불 이렇잖아요. 오리지널 콜라이달 오트밀 회사인 아비노를 사용할 수도 있죠.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아비노 크림 같은 용량인데 이 아비노 진정 크림은 20불이니까 가격이 훨씬 쌉니다. 약간 아토피 피부면서 피부가 좀 붉어지면서 바로 진정해야 된다 하면 아비노 이 라인도 괜찮아요. 여기 클렌저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 SPF 30인 거 있고 센스티브 스킨용 크림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훨씬 가격이 싸고 아비노가 더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아비노 이 모이스처라이저에 SPF 들은 거 향은 안 들은 이 제품은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무기자차네요. 민감성 피부 이런저런 선스크린 다 발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분들은 이걸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 진정시키는 것으로는 이 아비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카멘리스토와 같은 라인 중에 이걸 붉어진 것을 가라앉혀주는 레드니스 릴리프 라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향도 들어있지 않고 48g에 21불 49 신제품으로는 에이지 리뉴얼 세럼과 아이 젤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끔 아이 허브 세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비노 제품 그러니까 20불 때인데 이게 십 몇불이 되면 제품도 민감성 피부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로시가 안티에이징용으로 신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가 힘든데요. 서울철 되면 이 레티놀 캡슐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아이크림으로 신제품인데 이게 또 관심을 끄네요. 저희가 대부분의 아이크림을 이렇게 눈 밑에만 바르게 돼 있잖아요. 뭔가 눈으로 흘러내릴까 봐 우려하기 때문에 눈 아래쪽과 옆에 발라라 주로 이러는데 이게 어퍼 아이 젤입니다. 그러니까 눈 위에 바를 수 있는 젤 타입이 있고 밑에는 크림 타입을 발라라. 지금 30불인데 이것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아마존과 아이 허브 가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올 가을 겨울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에 제가 잘 썼죠. 남은 걸 마저 쓰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팔머스 제품이 단점도 많지만 나름 장점이 있고 저렴한 크림입니다. 그럼 올레이 세럼 중에 이게 신제품이고 요즘 틱톡 이런데 바이럴을 많이 타고 있는데 여기 미니가 20불이잖아요. 큰 병이 35불. 나이타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나이아신하마이드 비타민C 비타민C는 뚜료에틸 아스코빅 애씨드 들어있고 콜라겐 펩타이드 비타민E 파이드록시 애씨드 이렇게 들어서 피부를 리뉴얼해주는 세럼인데 이거 혹시 코스코에 들어올지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럼 라루 슈퍼제 여드름 제품 에파클레어 듀오 이게 벤졸 페록사이드가 5.5% 들어있는 그러니까 연고죠.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긴 한데 벤졸 페록사이드가 36불이라고요. 열흘에 60%의 여드름을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벤졸 페록사이드가 10%까지도 파는데 이게 5.5%인데 열흘 안에 이렇게 해준다고 벤졸 페록사이드 연고로 이런 게 있거든요. 타겟 브랜드 이런 건 3불 69 이런 걸 살짝 발라줘도 되죠. 저녁에 레티놀 계열이나 다른 연고를 바를 때 이걸 아침에 뭔가 메이크업 전이라든지 모닝 케어 루틴에서 여드름 피부 위에 살짝 발라줄 수 있습니다. 코툴에서도 귀여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롤러 쓰잖아요. 굉장히 귀여운 컨투어 롤러가 지금 7불인데 이거는 약간 턱선 그런 볼살 이런 데 사용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괄사도 6불에 나와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이러면 또 제가 약하단 말이에요. 케어포 마사저 이런 거 있죠. 근데 모양이 예쁘게 새로 나왔네요. 이건 좀 탐이 납니다. 저는 이 와중에 익스폴리에이트 할 수 있는 이 스터번 텍스처를 하나 샀고요. 이 네일들을 조금 샀고 여드름 연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집었습니다. 할로윈 네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건 좀 그렇죠? 여기 타겟에도 무황 생제 치킨을 팔긴 팝니다. 비케닉 치킨 이걸 하나 사갈까 봐요. 저희 집 앞 타겟이 슈퍼 타겟은 아니라 그로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만두 있죠? 김치 있죠? 오이 팔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빨리 나가서 건강식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동네가 한가하고 참 좋죠. 평일 낮에 오면 이렇게 슈퍼가 한가합니다. 저는 동선이 다 5분거리라 옆이 코스코, 알디 뭐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실도 5분거리로 다 가까워요. 집에 들러서 씻고 먹고 일하러 가거나 뭐 또 코스코 5에 들리거나 동선이 짧으면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매그놀리업 신제품도 이게 가을 카키색으로 나왔는데 아 이거는 그릴링 스퀘어 세트입니다. 이건 뭐야? 레드요? 굉장히 클래식한데 아 온도계구나. 온도계가 있고요. 이렇게 다 들고 캠핑 가면 우아하겠네요. 시즌에 맞춰서 펌킨 카빙 키트가 나왔습니다. 할로윈 땡스기빙 이럴 때 또 호박을 처리할 때 이 키트 괜찮네요. 구격은 20불 정도 합니다. 쟁반도 세트로 나왔는데 이 넓은 쟁반에 작은 쟁반 2개가 붙어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에서 쟁반을 하도 많이 사서 지금 쟁반을 더 사면 안 되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타겟에 매그놀리아 신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요즘에 산림구경을 딴 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신제품인데 이거 뭐야? 이건 타이머인가? 이제 9월, 10월은 또 할로윈 장식 보면서 지내는 건데 이건 강아지 용품입니다. 강아지 할로윈 용품이에요. 지금 배트스쿨이 다 빠졌잖아요. 굿 할로윈 코스튜브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저는 매직킹덤에 지금 할로윈 파티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엄청난 캔디를 많이 집어올 거예요. 정말 엄청난 캔디를 나눠주기 때문에 제가 그 파티 예약에 백매십불을 썼지만 거기서 아주 그만 그 캔디를 갖고 와서 이번 할로윈에 나눠주는 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날 매직킹덤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캔디만 열심히 받아올 거예요. 어른들도 트릿 오어 트릭 할 수 있는 곳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매직킹덤 할로윈 몇 년 만에 가는 거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옹이 이게 한국 유명 작가 만화책이네요. 한국 웹툰이 만화책으로 타깃에 들어와 있어요. 신기한데?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걸 책으로 읽어도 재밌으려나? 조이랩을 좋아하지만 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액티브웨어 운동복까지 이렇게 세븐니즈 엘리즈 스타일로 가야 되나요? 신제품이 많아서 재미있는 쇼핑이었어요. 뇌가 풀로 충전돼서 이제 중요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백세님들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살 수 없습니다. 빅보스를 새로 샀습니다. 뇌액이 많이 들어있고 베스켓도 있습니다. 유리라서 그냥 팍팍 씻을 수가 있잖아요. 뭐 파치먼 페이퍼도 안 깔고 그냥 여기다 하면 돼요. 제가 이거 씻기가 귀찮아서 어떨 때는 페이퍼 깔았는데 이건 관리 잘하면서 계속 씻으면서 그냥 여기다 직접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리니까 그나마 친환경적이에요. 떨어진 거 위주로 주문을 했는데요. 아, 이거 미스트가 왔네요. 약간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급할 때 등 같은 데 뿌려줄 수 있겠죠? 코코야, 이거 엄마가 뜯어줄까? 이제 떨어진 영양제 위주로 제가 주문을 했고 비눌도 샀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제가 바이오실을 샀잖아요. 이걸 한번 꾸준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콜라겐과 바이오실 콜라겐 제너레이터까지 먹어서 이 콜라겐이 더 빠져나가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착하지, 오고 착하지. 어디 가? 장난감 다 숨겨놨어, 코코야? 어디 가? 아이고 콜라겐 콜라겐 그게